이봉희 전 KBSLA 사장이 오늘 한국에서 별세했습니다. 이봉희 전 사장은 1970년 TBC 공채 7기로 방송에 입문해 KBS 스포츠국장과 대전총국장, KBS 보도국장 등을 거쳐 지난 2007년까지 KBS 아메리카의 전신인 KBSLA 사장을 영입한 바 있습니다. 이 전 사장의 발의는 한국시간으로 오는 8일 수요일 저녁 7시 30분 분당 재생병원에서 이뤄집니다.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.